의미가 지금 학생들은 2개, 그 다음에 그래서 할 경우가 여기 하나, 둘, 세개 여기 하나 끼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뻗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끼고 여기 위로 차려면 그냥 강압선을 타 경우가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5도 정도 네, 지금 우리 더불어락 복지관에서 변재준 팀장님께서 미선나무 삽목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온 미선나무 줄기에 삽수를 만들어서 미선나무를 트레이포트에 삽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반 정도에 뿌리가 잘 났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혹시 얼마나 시가 돼서 딱 한 번 만에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도미가 좀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고 싶어요 사이의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영양을 끼쳐주시던 사랑의 영양을 얻어있는 사람을 얻어내줘 친구가 너무 많이 났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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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락 복지관 첫번째 사업 복지관의 식물청원 그 첫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미선나무 산목을 지금 했고요. 트레이포트에 산목을 했습니다. 물을 흠뻑 주고 있습니다. 물 주는 것은 기본이겠죠. 저희가 약간 반차강이 되는 그늘에 산목 트레이포트를 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분도 많이 있으면서도 반차강이 되어서 산목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변재춘 팀장님과 함께 비행위는 미선나무 산목 트레이포트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상은 여기까지고 태양과 하늘과 바람과 모든 자연이 수납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